미스터부 얼마 만이야. 그래. 이거 땄어요. 진짜 나 이거는 세븐티레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죽었다.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분투 망한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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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노래 엄청부터 이게 얼마 만이야. 남남명 이유로 다시 봤잖아. 미스갈부 만남자 죽죠. 이다가 한 말로 나와요. 3개월 동안 4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보제 효연편에서 김세만 안녕하세요. 진짜 참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끈 수 만점 세븐티러 부끄등에서 연예계 2대 부시 부시래요? 연예계 2대 세븐티에서 부순간 씨랑? 부순간 씨랑 스테이지 편에서 여기 이쪽 키 편에서 키 재질 친구들 나 진짜 우리 어제 실제 친언니보다 훨씬 잘했어 그냥 누나 이제 너무 정겨워 어떻게 지냈어? 요새 좀.. 아니 되게 거의 트렌드를 다 파악하고 있던데? 나는 다 보지 최근에 한승연애 봤지 나 진짜 그 얘기 하려고 아 나 진짜 트랜스포 러브! 제가 한승연애 매칭 프로그램을 보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한승연애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디 봐? 나 알 것 같아 나는 정권파야 아 정권파야? 근데 마지막 흔들렸잖아 흔들렸지 흔들렸지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아니야 이거 지금 이디아 아니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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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아? 투썸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좀 이따 얘기해 아 진짜 아 진짜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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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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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최애 팀 최애 팀 하나 스탑 얘기해 아 나 지금 둘 중에 하난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프라우드만 홀리뱅 아 자 홀리 홀리 모니카 쌤에 대해 뭘 알아 나 모르겠어 알긴 알지 그러니까 격대술에 알긴 안 돼 모니카 쌤에 약간 이런 게 쓰여줘야 돼 그치 이런 거 해야지 모니카 쌤에 치였구나 아 월터 벌써 일어났어요 아 잠깐만 아 왜 자꾸 일어나 이거 알잖아 알지 알지 야 야 아 아 아 아 내가 왜 리에이 님과 다 처음 뵙고 아예 모르는데 과몰입 진짜 잘해 난 너무 몰입해 이제 홀리뱅만 보다가 갑자기 효진초이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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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진초이 님은 계속 리액션 해줘야 돼 헤이 헤이 대중문화 척척박사 나는 미쳐 또 못 봤어요 여기서 그리고 오징어 너무 오징어 게임 너무 얘기 많이 해서 나도 하루 만에 다 봤다 야 돈이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끝나고 얘기해 따로 하자 그냥 그냥 그 다음 토크는 이쯤 하고 오늘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아 아 아 우리가 구성하는 너무 안 하고 리딩을 안 하고 들어가도 이런 게 있네 한 번 왔어 한 번 왔어 한 번 왔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 너무 좋아요 아니 내가 들었는데 컴백한다며 아 축하해 일단 락 비디오 열심히 준비했거든 멤버들이랑 또 우리 재계약 이후에 나오는 첫 완전히 똘똘 뭉쳐서 했겠다 우리도 많이 성장했지만 우리 문명특급도 처음에는 전체로 나가고 싶다 했는데도 이제 카메라 개수가 안 돼서 저희가 진짜 생각하신 것만큼 넉넉한 제작 인력이 있는 팀이 아니라서 세븐틴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자 그래서 아 13명 나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체명 개수가 안 돼서 안 돼 안 돼 일곱 명 진짜 어거지로 나왔지 처음에 한밤 팀에 전화해가지고 세트 그 웃었었어 난 너무 좋지 난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카메라가 없어 이번에 나는 아예 다 빼줬으면 좋겠어 아니 그게 우리가 맘이 불편해서 그래 너는 괜찮겠지 나는 내가 맘에 불편해 아니 아니 이제는 나를 최애로 들고 있는 캐럿들도 승관이 좀 빠져도 괜찮다 진짜 그러실 것 같아 아 진짜 그러실 거야 잠깐만 내가 요새 뭘 들었는 줄 알아? 뭐 뭐 뭐 내가 이거까지만 말하려고 했는데 아 잠깐만 먹태 좀 갖다 주세요 요새 우리 캐럿분들 팬분들 사이에서 그 순간이 남자로 보인다고 하는 말인데 부난보가 있대 아 나 진짜 아니 부난보가 있다고 들었어 내가 아니 데뷔하고 나서 7년 만에 듣는 소리인데 근데 기분은 또 좋아 아 성장서사지 그러니까 완전히 귀여운 부자 이제 남동생 같은 친구 왔는데 사람들이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어? 승관이가 남자였네 부난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 원샷을 빼 그치 남자로 지금 남자로 보인다는데 남자로 보여 남자로 보여 남자로 보여 당신의 엑스는 당신에게 밀져받지 않습니다 어 이 광어리뚱이 어떡할 거야 우리 약간 코코 민지의 그런 느낌 근데 did you realize? 나도 가끔 지금 대답하는 티가 있는 거잖아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근데 나는 너가 just like 아 민지야 재재스 들어가도 돼 아 몇 번을 본 거야 그거를 그거를 쭉 봤지 대단하다 그래도 우리 500만 찍었으면 좀 될 줄 알았지 잠깐 챙겨보고 없었어? 496만부터 기다렸어 인터뷰 500만 진짜 처음이야 아니 이러면 꿈을게 아 그러니까 봐도 돼 인정할게 인정하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컴백 파트는 진짜 단체로 나가는 걸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컴백 파트를 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나 봐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저랑 게임만 반하시겠습니까? 가버리는 너무 심하다 부유야 부유 부유 깜부순거 아니야? 깜부순거 아니야? 깜부순거 나 이정제제잖아 봤어 혹시? 이정제제 너 대정문화에 폭발자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여기서 살아나가야 돼요 저는 다들 그만해 이러다만 다 죽어 뭐야? 진짜 우와 이 그립감 몇 년 만이야 왜 이렇게 울어? 아니야 아니야 쿠팡 냄새 너무 난다 물론 향기가 좋아요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진짜 변하지 않는 이 모습 너무 좋다 이게 우리야 앞에 슬로프 한지만 하나만 꽈라도 이렇게 안 오는데 이게 우리인데 11명을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그만해 구슬 게임입니다 그거 bgm 뭐였지? 아 맞아? 홀짝으로 가? 홀짝으로 가자 맞추면 이거 바로 다 주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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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먼저 따는 걸로 할까요? 첫 파보다 세게 가야겠다 영감님 구슬치긴가 봐요 여기 우리 집이었는데 영감님 구슬 쳐야 된다고요 어 이게 뭐야 예리한 지적? 질문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니 어떻게 잠깐 안 챙겨보는 게 없어 지적 비판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 맞는 거 같아 아 빨리 할게 빨리 할게 짝 짝 짝 아 영감님 어떻게 아셨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영감님 영감님께서 동심에 제대로 빠져던 연기야 이거 아 아 아 저 미친 사람 같다 야 와 얼마나 테레비를 많이 보면 테레비 진짜 비판? 아무튼 제제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홀짝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홀이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재수없어 아 아 홀 짠 내가 이만큼 줘야 돼? 진짜? 응 8개 주십시오 야 이거 꾼이네 잠깐만 아 남았어요 끝난 거 아니야? 승부선에 미스터부 알겠어 그러면 11인 수령권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캐럿들 이거 땄어요 그래 예전엔 이렇게 추억의 게임을 많이 했지 야 구슬을 보니까 추억에 잠긴다 잠겨 요즘 또 2, 30대 사이에서 90년대 스타일이 유행이잖아 그래서 레트로풍으로 빅 로고를 박은이 알마니 익스체인지 입어봤어 91년도에 조르지오 알마니가 유스패션을 지향하면서 낸 브랜드야 캐주얼한 디자인의 브랜드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이 옷 뭐 누가 입고 싶어 할 걸? 구슬을 보니까 생각나서 부류듯 한 말이야 오해는 말하죠? 예리한 지적? 질문 감사합니다 세븐틴 솔직히 우리 패밀리잖아 지금 컴백 맞춰서 나가는 예능 중에 단체 예능 여기가 유일해요 11명 솔직히 한 명 한 명씩 말만 해도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2주분으로 유일하게 내가 단체 촬영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라고 우리가 진짜 나 이거는 아끼고 아끼고 진짜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던 게 있거든 뭐길래? 세븐티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그 멤버들끼리 방구 텄어? 방구 텄어? 안 태는 게 더 힘들다 나는 아직 안 텄으니까 이게 무슨 흐름이야? 나는 아직 안 텄어? 나는 아직 안 텄으니까 초면에 좀 가까워지고자 내가 한번 껴볼게 먼저 따갈 것 같아 대각선 구도 위에 저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방구 깜짝 카메라 하시던 엔조이 커플이라고 내가 아는 언니가 있고 그 안에는 언니가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 자 이거를 내가 껴볼게 하이브 신사고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방구를 한번 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모델 게임처럼 까부 분들 도와줘야 돼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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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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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에 맞춰서 너 또 이렇게 또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승관이가 1대1 원래 딱지치기 네 아 맞다 우리가 승관이 하는 거야 껴야 돼 가자 그냥 가자 심해 조금 서운하네요 재재 누나한테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규는 이런 마음이 자자 어떻게 잘 파 부득이하게 나온 느낌으로 가야 근데 가만히 서있다가 솔직히 누가 방구를 가만히 서있다가 그냥 끼진 않으니까 막 떨릴까요 아 떨려 야 구경님 1라운드 시작할게요 네 치킨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자자자자 찍고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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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희도 정확히 그냥 몰라 나한테 안 해도 저런거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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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 도겸 디노 씨를 할 때 갑자기 미스터부가 괜찮아? 이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때 웃음이 났어 어? 어? 괜찮긴 뭐가 있어? 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내려가서 내려가서 우리 둘만 아는 것처럼 하는데도 4층? 4층? 5층? 5층? 4층? 4층? 5층? 4층? 4층? 5층? 4층? 5층? 전이 안 됐어 아니 안 됐어 그게 아니야? 왜? 왜? 이거 아니야? 아, 방 무켜셨거든요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아 이게 미션이었어. 아 진짜 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게 찢어졌네. 이게 찢어졌네. 그때 그게 찢어졌더라고. 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일 순진해서 진짜 놀려받기 쉬운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그거 다 우리 애들이 그거 가지고 놀아서 그래. 그 소품 갖고 놀지 마 이제. 제발 놔야 되는데 아 됐다 됐다. 이게 하필 지금 이게 찢어졌어 방금. 그래서 소리가 다 들렸어. 만약 안 나오면 문화가 진짜. 진짜 낄 수만 있었다면 꼈을 거예요. 꼭 성공하시길. 파이팅 파이팅. 아 두 명한테 했었어요. 이게 왜 찢어지냐. 이상한 너희들 이상한 김치 못 느꼈지. 아이고 나도 몰랐어. 그래서 우리 둘이 첫 번째가 했나 보다. 맞아. 눈치가 없죠. 우리 만만하게 보신 거지. 용이지. 아 그래. 여기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자. 오케이. 좋아. 어깨만 하러 달보나가 나오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거야. 이 정도 되는 거야. 이 정도 되는 거야. 이 정도 되는 거야. 개제는 빨간 머리가 어쩌잖아. 아 쓰지 않았다. 아 나는 누나한테 누나를 너무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누가. 누구한테 말을 좋아하냐. 그런 거 잘하는데. 근데 왜 깜짝지 않나. 아유.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오.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오.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오. 그렇다. 다른 사람 팀원이 가. 그래야 내가 이걸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은 날 준비해 주세요. 아아. 아아.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이한 상자인 우리 아는 어떤 게임을 해? 아 다행을 준비하니까 안 해놨어. 아 죽겠다. 아 진짜 처음 뵈네. 아 그러니까. 아 우진을 보고 싶어 하셨어? 처음 뵙니까. 나도 처음 뵀었어. 왜? 그럼요. 안녕. 아 빨리 좀. 발끝만 들어가면 발끝만 들어가면 뭘 빨리 듣네 열심히 해야지 목숨이 길었으니까 너? 나? 그때는 그래도 소리가 나긴 했어요 너? 나? 나 만들었니? 나 만들었니? 미스터부도 발연기예요 미스터부랑 나랑 발연기와 발연기가 만나서 이런 처참한 결과를 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속으로 많이 고뇌를 했죠 여기서 내가 이걸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한 번 더 껴야 하나 근데 한 번 더 끼기에는 충전 시간이 필요해요 공기 충전 시간이 그래서 이게 3층은 지금 다 와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서 나도 모르게 들었어? 나도 모르게 들었어? 들었어? 듣긴 뭘 들어 너는 바람 소리가 든 거? 근데 저기서 바람 소리요? 너는 바람 소리가 든 거? 이게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바람 소리 안성네 진짜 안 되네 이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했어야 했구나 전기관석? 아셨어요? 저는 사실 좀 둔감해가지고 소리도 못 들으셨어요? 엘리베이터 소리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변경이 없어 하긴 말이 안 되긴 하지 엘베이 있으면 내가 왜 갑자기 방구를 그렇게 크게 쌀 수가 없잖아 지금 식은 땅이 너무 나 지금 식은 땅이 너무 나 미치겠어 차라리 냄새를 비풍기는가 정환이 형이 이런 약간 볼 때리는 장난들은 축하되는데 정환이 씨를 저희가 바람 자리를 축하할게요 그래요? 진짜 뽀뽀해요 해보겠지 알겠죠 화이팅 워낙 정갑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수록 아쉽네요 멤버들이 안 속을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엔 형 속았어? 나 잘 안 들려서 안 들렸어 약간 제대로 안 된 느낌 아 진짜 큰일이네 네 정환 씨 어떡해요 이 정도 방구가 나버리면 엉덩이가 엄청 커야 될 것 같은데 엉덩이가 엄청 커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방구 소리가 나버린 것 같은데 엉덩이가 엄청 커야 된다 아시아 버논 씨부터 정환 씨 버논 씨부터 정환 씨가 투입됐을 거예요 버논 씨부터 정환 씨가 투입됐을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건 좋겠다 전기 우승자 아 진짜? 혹시 너는 뭐든지 이기는구나 아 이게 제일 나는 근데 그분들이 시선이 자꾸 제 손을 뒤로 보는 것 같은 괜히 나 혼자 그렇게 지뢰 생각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난 이거 뭐지 들켰나 들켰나 하는데 근데 계속 위험하니까 애매하게 반응이 나왔어요 아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 진짜 나만 괜히 방구를 지린 사람이 사람이 됐어요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아 아 나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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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이게 오히려 좀 모른 척 한 번 쏘아주겠다. 그게 티가 나도 무두 개수는 어려워요. 무두 개수는 어려워요. 너무 풍부한 걸 있네. 재밌다. 문득 망한 거죠. 그냥 애초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끔씩 망해져요. 고잉 세븐티디에서는 분명히 속은 척을 하셨겠죠. 그렇게 열심히 방송하더니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약간 배척 견제 아무튼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일부러 일단 누나는 사람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아깐에 그분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같이 누나가 같이 바람 잡고 일단 후진이 아 뭐야 끝이야? 용기를 너무 못하셔가지고 속았어? 안 속았지. 소리가 그냥 너무 말도 안 되게 커가지고. 내가 봤을 때 진짜 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망했다.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누나 숨기고 정한 씨가 말하기로 소리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스터 부가 이제 너 유튜브에서 그걸 찾아보기 시작했죠. 방구 소리를 꽤나 리얼한 소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되겠다. 누구 이거 방구 끼는 역할을 바꾸자 저도 그때 아 맞다. 민키 사람 돌리기 좋아하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사람을 원래 원체 못 놀리는 스타일이라서 나는 그렇게 막 사람 인식 공격하는 아무튼 그런 거 하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민키가 와 제격이다. 라고 이미 다 모아져서 오라고 했죠. 아 이게 진짜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근데 제 사회력은 뭐라고 하면 우리가 통통을 위해서 내가 캐스터 한번 해보자 대단히 이런 거예요. 야 그거 잘 모르겠고 이제 내려가서 나 문 열자 마다 시작할 거라서 문 열자 마다 시작할 거라서 문 열자 마다 시작할 거라서 그런 선물에 연결하기로grav prépar야만 이제부터 다시 설명하고 설명을 지금 뭐해줄게 그게 나아 누나 얘가 진짜 민망이야 얘가 이게 그냥 끝이야 우리 형 게임 다 한거야 형 속았어? 아 그니까 그게 뭐야? 이번에 두 편 찍어야 돼가지고 와 1편 망했다 와 망했다 어떻게 해 재재 누나도 처음 하시고 망했다라고 나는 내가 민망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 광고는 나는 솔직히 잘 생각해가지고 빅뱅이 먼저 할게요 빅뱅이 먼저 해 갈게 제가 혼자 남긴 년에 뭐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빅뱅이 빅뱅이 저희 네 명 다자마자 바로 시작할 거니까 집이 형한테 짜지 않아요? 빅뱅이 김밥 부재팅을 해보셨죠 네 내가 저를 쿨자로 한 거 같네 네 이제 쿨자로 이제 쿨자로 공밥이 약간 쳤던 거 같았어 근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씨 야 야 조금만 줄지 안 되겠지 야 왜 저 그러면 어떻게 해 저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안쓰러 뭐야 이거 뭔데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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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씨를 할 때 아까 까리 아리까리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다 같이 웃음이 좀 터지는 그런 게 그나마 정막이 아니었다 아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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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게 게임이에요 테마 아니요 이거 같이 사망할 거 같아 이 게임이 끝나는 거래 사망할 거 같아 이 게임이 끝나는 거래 사망할 거 같아 이 게임이 끝나는 거래 어떤 게임 하고 있으려나 달고나 게임 하나 했을 거고 승관이는 제 딱지 쉬게 했을 거 같고 기다리는데 약간 변형해갖고 막 치료 이렇게 손가락 못 땡기는 게 쓰러지면 치는 거야 이런 디벨롭한 어떤 뭔가 있죠 something like that 아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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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 저 마지막이에요 이거 하고 인정 잘 할 거야 인정 잘 할 거야 이게 제 게임이야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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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아까 아 아까 김밥이 재벌졌나봐 다 이제 아 김밥이 여러분들 누가 왜 그랬어 내가 근데 전혀 전혀 아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잠시요 안녕하세요 거기서 가신 게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한테 이거 준비했었어 얼마 준비했지 아 전 알겠어 아 한참 아 진짜 진짜 알겠어 설명은 설명은 듣고 설명은 얘기해 그 닭지치기 해 보겠어요 많이 나면 뭔진다는 뭔진다는 아 죄송해요. 아 진짜로? 아 나 지금 아까 김밥 김밥 나도 이상한 거야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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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니야 아무것도 못 들었어 짜니야 아무것도 못 들었어 아무것도 못 들었어 조슈아 씨가 그나마 리액션이 가장 좋았다 우리끼리 웃으니까 막 웃겼어요? 이러면서 짜니야 아무것도 못 들었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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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어 괜찮아 괜찮아 냄새 안 나니 건강한 것 같아요 아 네 갔다 오세요 이러면 그게 나온 건데 나왔어 재밌게 반쪽으로 걸쳤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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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한 20분 정도 됐어 왜 진심인가요? 형 제트맨이잖아 이런 거 아니 나는 뭐 방금 뀄 수도 있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네 이제는 아 이제는 티나 아 나 처음엔 진짠적으로 이걸 몰린 척해 해나 시장한테 너무 어 저희는 살렸다 우리 상상적으로 시도를 하는 팀이니까 좋아 뭐가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거미만 해도 슬퍼져 뭐가 좋았는데 암튼 오늘 진짜 깜짝한 방구 깜짝 카메라 저는 이게 실패할 걸 생각 안 했는데 약간 약간 좌절? 절망? 약간 그런 거 느꼈어요 우리가 너무 자만했다 방구만 믿고 자만했다 지금 지금 우리는 최고급 캐비어를 받아놓고 라면을 끓인 셈이다 아니 라면도 아니야 이건 그냥 맹물에다가 캐비어를 흐트러놓은 거다 다음엔 똥으로 해야 되나? 찢어? 진짜 깜짝 카메라가 제 적성에 안 맞아요 그걸 느꼈습니다 안 끼셨네요 진짜 끼니 그러셨냐 웃겼으면 속았을 거래 왜 안 끼셨냐 속은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방구 낀 사람이잖아 속은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방구 낀 사람 되는 건 뭔 소리야 못 하겠어 나 진짜 난 깜짝 카메라 안 할래 아우 나는 깜짝 카메라 진짜 기법이야 기법 야야야야 아야야 자 우승 파티 잘 보셨나요 우와 혹시 우승 파티가 안 나갔나요? 하하하하 과연 가편 때 어떻게 될지 혹시 방구 방구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느끼시나요 이 원샷의 향연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스 멘탈샵에 네 아 앞이 좋다 멘탈샵에 지금 멘탈샵에 지금 멘탈샵에 지금 멘탈샵에 지금 저희도 이런 광경은 처음 보네요 네 그만큼 감사합니다 와 우리 세븐틴 여러분 지난 앨범까지 기록이 무려 4연속 밀리언셀러를 발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야 축하하 와 밀리언 앨범 베이비 야 어떻게 이렇게 밀리언을 계속 기록할 수 있는지 감사하죠 정말 저희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노래 이야기를 컴백 맛집에서 좀 많이 했단 말이죠 아 그쵸 그쵸 청량 지수에 맞게 했었어요 이 청량 아 청량 그래서 저희가 사이다 지수로 이렇게 노래를 나눠봤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세븐틴의 대표적인 이미지 자체 제작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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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다루지 못했던 노래들을 위주로 자체 제작 스토리 그리고 멤버 분들의 길게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그런 수다 파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수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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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는 수다예요 아 아 그만해 머리 짱했구나 이렇게 예쁘나 왜 알지 않을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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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저는 저거 대문 보면서 와 내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아 아 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형이 씬으로 연기하는 게 너무 싫어 아니 아